여성에 대한 폭력, 젠더 베이스드 바이올런스 은 여성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폭력을 일컫는다. 여성은 대표적인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여성폭력은 특정 사회적 소수자 집단을 타겟으로 삼는 증오범죄에 해당되기도 한다. 여성폭력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이 대표적 형태이다. 1993년 12월 20일에 열린 제85회 유엔총회에서 재택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선언 은 여성폭력을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해 온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표지이며 여성에게 예속적 지위를 강요하는 주요한 사회적 기재 가운데 하나라 규정했다. 폭력의 주체는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국가도 포함된다. 여성사례, 간간, 성추행, 성희롱,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임신부폭행, 성별선택 낙태, 피임약 강요 등은 개인 이주로 저지른다. 인심매매, 성매매 등은 조직 이주로 저지른다. 전시간간, 성노예, 강제불임수술, 강제낙태, 투석형, 태형 등은 국가가 주로 저지른다. 명예살인, 지참금살인, 여성성기절제, 강제결혼 등은 인습 때문에 일어난다. 제이제이 그랑디우가 1845년 출간된 100개의 교훈에 그려넣은 삽화. 남성이 여성을 때리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피에임 비엔 채티 비엔 많이 사랑하면 많이 때린다. 라는 설명을 달았다. 중국의 전족을 찍은 엑스레이 여성에 대한 폭력의 역사는 과학적 문헌에서 흐릿하게 남아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많은 종류의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이 주제에 대한 사회적인 규범, 금기, 오명으로 인하여 충분히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뢰할 수 있고 지속적인 데이터의 부족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명확하게 묘사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의 역사가 추적하기 어려움에도 폭력의 많은 부분이 수용되었고 용서되었으며 심지어 법적으로 승인된 것은 분명하다. 로마법은 남성에게 아내를 처벌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으며 교회와 국가는 마녀를 허용하는 것을 허용하였고 18세기 영국의 코멀로에서는 엄지손가락보다 굵지 않은 채를 사용하여 아내를 벌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아내에 대한 처벌을 허용하는 규범은 19세기 말까지 영국과 미국에서 널리 퍼져 있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의 역사는 여성을 재산과 종속적인 성 역할로 보는 역사적 시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성적 불평등이 존재하고 영속하는 세계적인 체계 또는 상환과 부건제의 설명은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범위와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된다. 유엔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은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에 대한 지배 또는 차별을 야기하고 여성의 온전한 발전을 방해하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불평등한 권력의 표현이자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을 남성과 비교하여 열등한 지위로 강제하는 잔혹한 사회적 메커니즘 중 하나이다. 라고 선언한다. 유엔에 따르면 폭력으로부터의 여성의 자유가 보장되었던 지역, 나라, 문화는 없다. 폭력의 몇몇 형태는 세계의 특정한 지역에서 더욱 유행한다. 예를 들어 지참금 폭력은 인도, 파키스탄, 파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과 연관되어 있다. 산테러는 또한 이들 국가와 연관되어 있고 또한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도 일어난다. 명예살이는 중동과 남아시아와 연관되어 있다. 여성 성기 절제는 대부분 아프리카에서 발견되며 적은 빈도이긴 하지만 중동과 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도 발견된다. 납치에 의한 결혼은 에티오피아, 중앙아시아, 카카스에서 발견된다. 신부값의 지불과 관련한 학대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의 일부 지역과 연관되어 있다. 특정한 지역은 더 이상 폭력의 특정한 형태와 연관은 없으나 이러한 폭력은 아주 최근까지 일반적이었다. 남유럽과 지중해 유럽에서도 명예에 기반한 범죄가 일어났다. 예를 들어 1981년 이탈리아에서는 1981년 이전에는 명예와 관련된 이유로 여성과 그의 성적 파트너를 죽인 경우에 형을 감경하였다. 여성에 대한 폭력의 특정한 형태를 설명하기 위하여 문화에 호소하는 것은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일 위험이 있다. 문화적인 전통, 지역적인 관습, 사회적인 기대, 종교의 다양한 해석이 가학적인 습관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논란과 논의가 존재한다. 특히 여성에 대한 특정한 폭력 행위에 관한 문화적인 정당화는 전통의 수호를 주장하는 일부 국가와 사회적 그룹에서 주장된다. 전통의 수호가 그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닌 정치적 지도자나 전통적인 권력에 의해 주장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당화는 무호하다. 이러한 폭력의 부정적 효과를 인식한 역사 또한 존재한다. 1870년대의 미국 법원은 남편이 아내를 신체적으로 체벌할 권리를 가진다는 코멀로의 원리를 승인하는 것을 중단하였다. 이 권리를 폐기한 최초의 주는 1871년 위 엘리베마이다. 영국에서는 아내에게 체벌을 가할 수 있는 남편의 권리를 1891년에 폐기하였다. 20세기와 21세기에는 특히 1990년대부터는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수준에서 모든 종류의 여성에 대한 폭력의 금리를 위한 인식과 지지를 높이기 위한 행동이 증가하였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건강문제뿐만 아니라 인권의 파괴로도 규정되었다. 2002년의 연구에서 세계에서 5명이 여성 중 1명이 신체적으로나 성적으로 합대당한 적이 있다. 며 젠더기반 폭력은 남과 비슷한 정도로 15세에서 44세 여성의 죽음과 좋지 않은 건강의 원인이 되며 말리리아와 교통사고를 합친 것보다 좋지 않은 건강의 더 큰 원인이다. 라고 추정하였다. 국제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는 운동의 중요한 사건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